샬롬 요한계시록 강의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주제인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는 개혁주의 전천년설 입장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전천년설은 민병석 목사님께서 정리하신 종말론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97강으로 새해루살렘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가 말하여 가로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 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옷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열두 사도들의 이름이 있더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을 향하여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천사가 요한을 부른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요한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높은 성으로 올려갔습니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보기 위해 새로운 게시의 장소로 옮겨진 것입니다 요한이 이곳에서 게시로 천국의 모습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늘에 있는 천국이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요한의 이런 모든 광경은 게시로 보았을 뿐입니다 게시는 때로는 환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천국의 형태를 환상적인 방법으로 게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10절에서 11절에 거룩한 성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성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천사는 요한에게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신부는 곧 성도를 의미하는데 그럼 왜 이 성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성임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성을 만드신 창조주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모두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마무리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골롯에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천국은 가장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그의 신부들이 영원히 그할 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다라고 21장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에서 살아갈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의 표현으로 이곳에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한 것입니다 11절에서 요한은 예루살렘 성에 대해 그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창조에 속한 태양빛이 비치는 도성이 아닙니다 온 성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게 비치는 그런 성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8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가하러 온 자라 찬빛 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 속한 육적 물질적 피조세계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사탄도 없으면 재도 없고 어둠도 전혀 없는 곳입니다 이 세계에는 새로운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이 성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찼다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할 것이 없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치는 새해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대에서 화려하게 꾸며놓은 조명조차도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온 우리가 비치는 천국의 빛의 찬란함이야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이 같은 빛을 인간의 은어의 최상의 표현으로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벽옥과 수정같이 맞더라 라고 했습니다 벽옥과 수정이란 그런 표현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거룩한 새해 예루살렘의 성의 구조에 대해서 12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해 예루살렘의 성의 구조가 여러가지 비유와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곽이란 성 전체 둘레를 말하는데 이것은 세해 예루살렘을 둘러서 있는 천국의 성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성곽이 있다는 사실은 놀랍고 한편 귀한 일로 보이지만 이 성곽은 영적 세계의 성곽인 만큼 옛날 우리 조상들이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도승에 쌓아놓은 성벽과는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요한은 이 성곽을 측량하여 144기윗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곽에는 12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으며 문에는 12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12문, 12천사, 12지파의 이름 등 열두리란 수요가 들어간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를 말할 때 대개의 경우 상징적인 해석을 취하는 일이 많지만 우리는 그 숫자의 실제성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성을 무시하면 상징성도 설 자리가 없게 되겠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육적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12지파를 육신적 유대인으로 해석한다면 천국문은 유대인들에게만 열려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12지파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리스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12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문에 12천사가 있다는 말은 문을 출입하는 자들이 지키는 문지기로서의 천사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지금 천사들이 우리들보다 그 지위가 높고 우르러 보이지만 사실인적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1장 14절에서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했습니다 이 천국의 열두 문은 동서남북으로 세 문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14절에서 그 성의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열두 사도들의 이름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성곽은 열두 기초석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곽 위에는 열두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열두 지파나 열두 사도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과의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교회의 구별도 아닙니다 원래가 하나님의 구원계획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없으며 육적 이스라엘과 교회와의 구별이 없습니다 열두 지파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자격이고 열두 사도는 사도적 신앙 다시 말하며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표현은 이성에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아브라함 자손 이외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한 큰 소망을 지니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석에 대하여 19절 이하에서는 자세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각색 보석으로 꾸민 기초석으로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옥,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정 등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위의 보석들이 어떤 형태의 보석인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보석상들이 이름 붙인 보석과는 아마도 많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땅에 있는 이런 이름을 가진 보석은 단지 그 그림자에 불과할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는 승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지금 보석이 나타내는 어떤 상징적 뜻을 알려주기 위해 보석의 이름을 열고한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보석의 이름을 기롱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천사가 성광을 청량했다고 했습니다 16절에서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1스타디온은 약 185.2m로 1만 스타디온이라면 약 2222.4km로의 정방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지구에 있는 한 도시의 경우와 비교해 본다면 런던이라는 도시에 약 150만 배로 추정되는 면적이 된다고 신학자들이 주석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계산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청량기구와는 동일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 방식에 의해 천국의 묘형을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같은 시도는 천국을 인간의 어떤 형태로 집어넣는 격이 될 것입니다 천국은 분명 욕에 속하지 않은 영적 세계의 실제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날에 그곳에 들어가면 이 모든 의문이 풀릴 줄 압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서 있는 열두 문은 모두 열두 진주로 다듬어진 문인데 문마다 큰 진주가 하나로 있다고 했습니다 진주의 크기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진주는 크기에 따라 값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성과 각국에 세워져 있는 문은 문 자체가 진주로 만들어진 것이며 문마다 한 진주, 진주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주문 안에 그 성의 길은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정금이라도 보통 정금이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이 어떤 보석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광채가 번쩍이는 순결한 금이라면 그 금의 아름다움과 황홀함이 얼마나 클 것일까요? 천국길은 그냥 아스팔트나 시멘터로 갈아놓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리석으로 펼쳐놓은 길도 아니고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단장된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길을 거닐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천국의 기이하고 아름다운 놀라운 구조를 요한에게 보여주신 세계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으로 요한이 좀 더 자세하고 비디오로 찍어놓은 필름처럼 표현해 주지 못했는지 못내 서운해하면서 그 나라를 더욱 큰 소망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이 게시로 보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천국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의 참모습임을 알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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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